지금부터 스마트폰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그 중에서 안드로이드 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준비한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갤럭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생김새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갤럭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기의 조작 방법을 익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갤럭시 S라는 제품인데요. 갤럭시 S가 아니라 다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 가실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핸드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자 오른쪽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전원 버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 핸드폰의 전원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켜지죠. 다시 누르면 화면이 꺼집니다. 자 이게 이제 전원 버튼의 역할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을 끄면 지금 상태는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는 뭐냐면 이 전화가 기본적으로 전력 사용이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액정도 꺼있고 절전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대기 상태입니다. 그럼 이 전화를 완전히 끄려면 어떻게 하냐. 자 대기 상태를 일단 들어가고요. 여기서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휴대폰 옵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종료 부분을 선택하고 선택하면 전원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딘가 여행 갔는데 전화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원 버튼으로 전원을 꺼놨다가 필요할 때만 이 핸드폰을 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은 구멍 중에 이 동그란 구멍은 이어폰 단자예요. 아이고 좀 소란스럽죠. 자 이 이어폰 단자에다가 이렇게 이어폰 잭을 연결시키면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음악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통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 이어폰이나 통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어폰을 꽂았을 때 그 이어폰에 이어폰 마이크 단자가 있어야지만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구입하시면 순정으로 이어폰 제공하니까요. 그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갤럭시 S는 이 갤럭시 삼성 제품은 또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이어폰이라고 호환이 되질 않아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옆에는 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은 보통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제끼면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 구멍이 그 모양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자세히 보시면 자 위가 넓고 아래가 좁습니다. 이렇게 쇠로 된 부분이 자 이게 케이블이에요. 여기다 연결하는 케이블인데 이 케이블도 보면 자 위는 위가 짧고 아래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케이블을 연결하실 때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걸 잘 조심하셔서 연결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꽂으려고 하면 망가지니까요. 자 그리고 보통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케이블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되어 있죠. 밑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 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위로 해서 핸드폰도 위로 놓고 이렇게 꽂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첫 번째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의 충전 기능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 이를테면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거 여러분이 촬영하신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길 수 있고요. 또 컴퓨터에 있는 mp3 파일을 이 핸드폰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케이블입니다. 마이크로 US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또 버튼이 있어요. 자 이 버튼은 음량을 조정하는 소리를 조정하는 버튼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켜고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자 위에 있는 버튼의 위쪽을 누르면 뱃소리가 커집니다. 아래쪽을 누르면 뱃소리가 작아지다가 마지막까지 가면 진동 모드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뱃소리 이 소리를 제어하는 이 버튼은 상황에 따라 다른 소리를 제어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있잖아요. 아무것도 실행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뱃소리를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있다 또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나 음악의 볼륨을 제어하게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제어하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버튼은 홈 버튼인데요. 아주 기본이 되는 버튼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다가 전화를 안 걸 거예요. 말이 이상하네요. 전화를 안 걸고 다른 앱을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종료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메시지를 보내다가 끄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홈 버튼 말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자 중요한 거는 버튼이라고 하는 건 위치가 항상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핸드폰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그 윗 그 이렇게 헷갈리는 일이 없는 거죠. 자 전화 전화요 이렇게 입력 그 실행을 시키고요. 제가 이 중에서 전화번호 보러 들어가서 다른 페이지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여기 있는 요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제가 왔던 그 거에서 뒤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방금 그 전에 있었던 화면이죠. 다시 누르면 그 전에 있었던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을 때 이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처음 위치했던 곳으로 갔을 때 요거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그 프로그램이 보시는 것처럼 종료되버립니다. 그래서 홈 버튼과 백 버튼 그 두 가지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메뉴 버튼인데요. 이 메뉴 버튼이 현재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배경화만을 바꿀 수 있고 어떤 위젯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열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 상태에서 아이고 자 그 상태에서 요렇게 누르면 지금은 기능이 4개만 나오죠. 그래서 임시보관 또는 뭐 발신인 변경 요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메뉴 버튼은 언제나 똑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밑에 있는 버튼 3인방을 소개해드렸고요. 근데 요거는 요기 있는 버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기호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 제조사에 따라서 버튼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이 버튼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거나 조금 더 편리한 기능들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헷갈리지 마시고 기능들이 어떤 기능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한 번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삼성폰이 아니라 이 HTC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디자이어라고 하는 이 제품을 가져와 봤어요. 요것도 안드로이드폰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없네요.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밑에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집 모양으로 적혀져 있는 버튼이 있죠. 요게 이제 홈 버튼입니다. 이 버튼과 같은 거고요. 여기 메뉴라고 적혀 있는 게 여기 메뉴 버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쪽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 있죠. 이걸 백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돋보기 모양의 이거는 검색 버튼이라서 어디서든지 이걸 누르면 검색 창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핸드폰마다 조금씩 기능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같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기능일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재미이기도 해요. 새로운 핸드폰을 찾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거는 카메라인데요. 요건 전면 카메라여서 여러분이 화상 채팅을 할 때 자기 얼굴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이 카메라를 쓰는 겁니다. 아니면 셀카 자기 얼굴을 찍는 카메라 있잖아요. 자기 얼굴을 찍을 때 요 카메라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카메라는 후면 카메라인데 요거는 성능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할 때는 이 카메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성의 갤럭시 S라는 이 제품은 요 뒤에 있는 요 케이스가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여기다 손톱을 넣어서 세게 잡아당기면 자 요렇게 핸드폰이 분해됩니다.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 뒤에 보면 배터리 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배터리 팩에다가 배터리 팩을 분해하고 분해할 때는 요기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요 홈에다 손톱을 넣고 제끼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배터리를 넣게 되면 핸드폰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되는 핸드폰은 어디 여행 같은 거 갈 때 배터리 팩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갈아끼면서 사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요기 옆에 보시면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SD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크로 SD라고 하는 메모리 카드를 꽂게 되면 이 핸드폰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뭐죠? 이 메모리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진 더 많은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갤럭시 S라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